관광청이 1억 패소의 예산을 편성해 뉴미디어 캠페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필리핀 관광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하는 뉴미디어 캠페인에 1억 패소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구 차관 비센테 에텍 로마노 3세는 약 6천만에서 1억 패소를 뉴미디어 프로모션에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광청의 웹사이트 개발, 서치 엔진 최적화, 소셜네트워킹,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은 현재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페이스북 유저와 12번째로 많은 트위터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평균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로마노는 관광청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관광객들이 리조트, 호텔, 교통, 여행사 등 모든 국내 여행 관련 업체들과 더욱 빠르게 연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필리핀으로 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에게 가능한 쉬운 방법으로 필리핀의 모든 관광 명소에 접촉할 수 있고 예약, 티켓팅, 정보 수집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 여행 창품을 알리고 필리핀을 찾는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와 관련된 게임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마노는 관광부 차관을 역임하기 전 아키노 대통령의 뉴미디어 팀을 이끌어 성공적인 온라인 유세를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